오늘 서울인사동 닭토리통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김타랑 맛있게 한번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정식 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중엽 목소리하고 닮았어요. 이중엽이 어떤거 보니까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나도 들어보니까 이중엽하고 닮았더라구요. 나도 중요한거 같은데 이중엽이요? 이중엽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똑같더라구요. 이중엽 수강약이 너무 좋았어요. 리액션에 오신 비용! 인사용 가즈! 인사용 가즈! 이것은 저거요. 이 자리로 만들어보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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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